얘도 금방 넘어왔어? 10분? 10분 됐나? 아, 나 이거 티는 내가 황금발을 다 빨아가지고. 너 왜 그래? 주만이가 안 들어왔어. 너 뭐야 이거? 와, 이게 왜 여기서 나와? 너 왜 추린 입고 있어? 왜? 너도 가게? 너 어차피 여자는 패지도 못하잖아. 너 지금 이걸로 사람패러 가니? 안팔 테니까 너 도장에나 가. 너 있으면 나 할 말도 못하고. 너 또 욕하려고 그러지 또. 아, 그럼 이상하게 최소한 욕도 안 해? 클럽은 세상에 욕이 왜 있어? 야, 코치님. 아, 나 오늘 어디 좀 갈 데가 있어가지고요. 네? 왜? 또 뭔데? 네, 알았어요. 갈게요. 응. 뭔 일 났어? 뭔 일 없고 일단 둘이 가고 너 사고 치지 마라. 이거 압수야. 서러 가자. 그니까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입 꾹 다물고 있었냐고. 아주 초장에 좋쳤어야지. 왜 미련을 떨고 있었어, 왜? 겁나서. 뭐? 내가 그걸 무리로 꺼내놔 버리면 진짜, 진짜 문제가 되는 거잖아. 근데 나는 걔를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. 설아, 네가 본처야. 네가 쫄 일 아니라고. 너는 걔랑 6년 만났고. 내가 믿을 거라곤 그 6년뿐인데 그게 사실은 힘이 없는 거 같잖아. 나랑은 닝닝해져 버린 6년인데 걔랑은 막 찌릿찌릿할 거 아니야. 6년 만난 널 두고 그거 잠깐 찌릿한 거에 홀딱 넘어갈 놈이면 내가 너 주머니한테 안 줘. 빨리 와. 몇 톤 줄은 모르고. 여기 산다고 말만 들었어. 주머니가 어떻게. 근데 여기 없을지도 몰라. 그냥 아닐지도 모르지. 무슨 일 생겼을지도 모르는 거잖아. 그럼 그 계집이한테 전화를 해봐. 싫어, 그건. 왜? 자존심 창의.